염탐을 끝내고 저의 본업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천사당 김남규 사장님 어떤 걸 따야 되는 거죠? 지금 이거 쌓여있는 건 다 따면 돼요? 여기서 이렇게 뜯어서 여기 안에 보이시죠? 이렇게 검은색에 좀 분이 올라있죠? 이정도는 따도 돼요. 이거 먹어봐도 돼요? 이긴 거 같아요. 그렇죠? 이렇게 해서 그냥 알이 꽉 차고 좀 이런 건 익은 거 같은데 애매한 게 좀 있는 거 같아요. 아니 요즘 너무 잘하고 계세요. 저거 좋아해요. 일단 제일 처음은 해픈다. 아 보셨구나. 완전 좋아했는데요. 모두가 세자의 사람이 되어도 좋다. 너만 나의 사람이 되어준다. 너만 나의 사람이 되어준다. 아 참. 아이 참 뭐 이런. 아이 참 뭐. 안녕하세요. moeten 야계 잘생겼네. 아이. 아이 Freddie 이ruk 반다 sworn. 네. 참 마음을 생각했astace. 아 이 말. 아 너 흉매다라는 말 아니야. 네. 그런 얘기 offend. 모두가 세자의 사람이 되어줬다. 너만 나의 사람이 되어준다. 정말 우리 김 의원 손병호 선배님을 위해서 손병호 위원님을 위해서 이 한 번 바치겠습니다. 나는 배우다. 완벽한 모습 보이겠다. 하나! 아! 시원해! 아! 시 том료 오른다! 아! 시 том료 오른다! 와 오른다 오른다! 제가 한 번 드릴게요. 안izes 짱이야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